안녕하세요 연정입니다. 제가 지니TV 오리지널 남남OST에 참여하게 되었는데요. 일단 현장 분위기가 너무 좋고 편안하게 작곡가님도 녹음을 진행해 주셔서 재미있게 녹음한 것 같습니다. 남남 드라마가 나온다고 해서 엄청 기대 중이었는데 이렇게 참여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벌써 원부터 차례대로 가볼까요? 네. 저의 색다른 모습을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기존에 했던 OST와는 다른 분위기의 곡이어서 저의 새로운 모습을 생각해 주시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장면이나 전혜진 선배님이나 최수영 선배님이 사랑에 빠질 때 아름답게 나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케줄이 많은 활동 때는 자주 못 만나긴 하지만 쉬는 날에는 자주 만나려고 하고 있고요. 보통 엄마랑 둘이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거나 또 제가 쇼핑을 좋아해서 엄마랑 쇼핑할 때도 있는데 집에서 느긋하게 쉬는 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엄마 하면 딱 생각나는 곡이 한 곡 있는 것 같은데 라디 선배님의 엄마라는 곡이 제일 먼저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뻔한 답일 수도 있지만 엄마를 많이 생각나게 하는 곡인 것 같고 엄마를 또 위한 곡이기도 하니까 라디 선배님의 엄마를 꼽겠습니다. 너무 좋은데요? 이제 완전 다리 내시네요. 새해에는 똑같고 마지막 하나만 다르고 네 정확합니다. 나를 연결시켜주세요. 나나나나나나나나 러비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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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여요? 아 네 러비잇 러비잇 It could just be me 아 됐다! 아하하하 And real life 아하하하 다시 할게요. Be my only best friend 고생하셨습니다. Somebody Like는 아주 상큼하고 기분 좋은 곡이니까 많이 많이 들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드라마 남남도 많은 관심 그리고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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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